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같이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강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 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나는 기도의 골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고르키 역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드려지는 새벽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살리고 현장과 이삼치를 살리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받고 성시될 하느님의 말씀은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설레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비록 나의 모습이 연약하고 또 부족하며 남편과 자녀와 또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늘 못 들어도 우리 하나님은 너는 나의 사랑이며 나의 어여쁜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랑을 속삭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많은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슬람이 여인의 사랑을 노래한 것 같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과 또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성도인 우리들을 향한 사랑을 영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은 추운 겨울처럼 생명력 없이 또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살았지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는 봄날같이 생명이 살아나고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찬양의 삶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 느끼고 감사가 넘쳐난 축복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주곤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씀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의인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를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 목숨까지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창세전에 택하시고 구별하셨고 재인된 나를 살리기 위해 하늘 보좌도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잇고 이 땅에 오셔서 수치와 부끄러운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래서 구원해 주신 최고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절대로 홀로 두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고 용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 안에서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디모대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뜻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 뜻을 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 주시는 자아 내게 주시는 자아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는 것이다. 바로 생명구원 영원구원이 하나님의 뜻이오 예수님의 뜻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 해야 하는데 요원복음 6장 2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바로 길과 진리요 생명 대신은 예수 크리스도를 믿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크리스도로 믿는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의 최우선순위입니다. 또한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사당과 조주를 꺾으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또한 영원까지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예수 바로 나의 구원자 나의 크리스도로 믿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지식과 말이 아닌 성경의 역사 속에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씩 조명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크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문제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잘못하면 기적과 이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다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예수 크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크리스도로 결론난 것이 우리의 참 응답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뜻이 되어야 하고 또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크리스도를 증거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축복 중에 축복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축복을 받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인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여 생명을 살리는 237 현장을 살리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드립니다. 두 번째는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에 가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두려움과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득한 창세기 3장에 잡혀 일어설 수도 없었던 우리 인생,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보내사, 희생제사에 바로 그 재물이 되어주셔서 조주와 멸망길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아시고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처럼 인만 외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에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교회에게 또 영적 성전인 여러분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속에는 최고의 축복인 바로 구원의 복음의 운동의 속으로 함께 가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씀 속에는 나 중심, 돈 중심, 무너지는 바벨탐의 세상의 것을 버리고 오직 그리소를 따라가야 하는 건 결단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 지고 또 나를 따르는 삶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고룩한 뜻이 일어나도록 순정하는 삶이 바로 십자가를 지이는 삶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저와 여러분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베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순정하여 결단하고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말씀에 순정하여 살아가는 주의 자녀여 천국백성입니다. 이 세상을 복음으로 살려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예수의 언약의 사명을 주시고 이 사명 가운데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상치 못하는 질병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자녀와 가정과 사업과 여러 가지 수많은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승리하도록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인도에 가시는데 그게 바로 매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 말씀입니다. 문제 속에서 표류하거나 방황하지 않게 인본주의 쓰지 않도록, 세상을 따라가지 않도록 표대가 되어지고, 길을 인도하는 영적 내비게이션이 되어져 우리를 인도하고, 또 영혼과 육신과 삶을 완벽하게 치료하는 바로 생명의 약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 강단도 성경적인 기도 원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사건, 사고, 실망되고 내게 간절히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은밀히 만나는 1대1 골방 기도 자리로 하나님은 나아가라고 이미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또 인본주의와 돈을 의지하여 혼자의 고독 속으로, 또 혼자의 의심하는 자리 속에서 혹시 이런 자리로 찾아가지 않으셨습니까? 골방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의 필요를 다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문제를 드리고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 문제를 통하여서 나는 너와 대화하기를 원하고 나는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우리가 24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골방 기도 속에서 성경적인 기도, 그 원리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특권인 기도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위해 일어나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번 주일도 어느새 반이 지나갔습니다. 내 이름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고룩하게 역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는데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가정과 또 사역 현장과 또 직장과 우리의 또 영혼과 생각감,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습관과 체질 어떠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나라가 임하여 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더욱더 우리가 순정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기기도의 축복 속에 성경적인 언약의 기도를 잡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고룩히 역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항상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사람들에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영향력을 주는 영적 싱크로니에 그러한 영향을 주는 축복 전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엿분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라고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은 지금 들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송가 324장에 보면 예수 나를 오라하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주의 인도 따라 가려내라는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보여야 될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될 반응이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와 함께 말씀에 따라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고 말씀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세상을 따라가는 서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나는 죽고 예수가 주인이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는 언약 전달자의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시련과 문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이뤄지고 그래서 생명살리는 전도 제자로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성령 충만한 24 제자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드립니다. 우리 세 가지 언약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서 현장에서 일어나 생명살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앞서 세우신 단심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모든 사역과 현장 속에 오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생명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는 제자들이 세워주고 또한 우리 예원의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의 산업인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본당 헌당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질병과 또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송도님들과 학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도록 그 응답을 받아 누릴수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교사님들과 우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고리키 여김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24 제자의 축복 가운데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세우신 단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각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고 오륙으로 오륙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나 날마다 말씀이 손포될 때마다 그 강단의 말씀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생명의 만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안에 은혜가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구원 영혼구원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아버지나 이렇게 한 생수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세우신 우리 충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산업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나 충직자들이 초대교회 같이 말씀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하여서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의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였고 아버지나 보금의 경제 빛의 경제를 엠넌트의 경제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천도하고 성교하는 아버지나님의 그 경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경대로 아버지나님의 산업을 주님께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나님의 또한 질병과 아픔 가운데에 있는 우리 살아있는 송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기이한 축복이 되어질 수 있는 도우가 되어지는 문제와 상황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아버지나님의 확산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영적인 고센 땅이 되어져서 아버지나 제옥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곤하며 각 가정의 세 가지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본당헌당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나님의 지옥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아버지의 귀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랩런트들에게 아버지 어디에 있던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을 24시 누리고 체험하며 복음의 깊이뿌리 내어져서 아버지의 영적섬이 기능섬이 문화섬이시로 전세계의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를 송파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